고양이 원래 싫어하시잖아 고양이 원래 싫어하시잖아 이제 못 버리지 이제 못 버려 그치? 너네 뭐 딴 데 가서 못 살아 못 살지 이제 너는 딴 데 가서 못 살아 너는 이제 밖에 나가면 못 살아 넌 이제 딴 데 가서 못 살아 내꺼야 이거 발도 깔자 이리와 난 고양이 안 좋아해 원래 난 원래 안 좋아했지 고양이 원래 안 좋아하시잖아 그죠? 안 좋아했는데 이쁘니까 고양이는 원래 안 좋아하시는데 돈 불러서 가서 이거 사오시고 응 오늘 돈 불러서 가신다면서요 응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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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가지고 이거 틀어주시는 거예요? 응 고양이 빙빙하는 거 고양이 뭐 틀음 음악이 다 있어 지금 잠잘 때 유튜브에서 고양이 좋아하는 음악이에요? 응 틀음 오면 얘는 틀어주면 금방 자 또 어 근데 발통을 못 깎이 있어 아직 에휴 발통은 깎으시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걸 일단 잘라볼게요 여기 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잘 되거든요 응 이거 자꾸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싫어하더라도 팔다운드로그 나오잖아요 응 이 새끼 너무 싫어하는데 안돼 이 새끼야 너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 인마 끝에만 애기 때는 응 너무 안에 자르면 피나니까 응 끝에만 살짝 자르면서 응 싫게 두 개밖에 못 잘나 보자 덜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보자 내가 먹었어? 아이고 응 아 흐흐흐흐흐흫 아흐흐흫 힘들었어 힘들었어 이러면 제현은 나 싫어하잖아요 발톱이 없어 이제 아 근데 이렇게 애기 때 금방 하잖아요 어 그래도 뒷것은 없네 응? 뒷것은 없어요 가만 안 별로잖아 막 싫어할 줄 알았더니 요거 손 다 끌었거든요 응 근데 싫어할 줄 알았더니 뒷것 없네 뭐 물려서 어 화장실? 이거 매일 갈아주고 똥만 쌓으면 바로 갈아줘 아 퍼주는거에요? 다 버리고 싹 정리해가지고 일자로 딱 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눈빛 해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맨날 새것처럼 자기 렌즈가 나야되고 머리 갈아줄때도 그렇다 어떻게 하실라고 이제 고양이 이제 막둥이 생겼는데 또 키워야되잖아요 이제는 갔다오면 덜 심심하고 나갔다와도 방겨주니까 방에서 쪼르륵 나오죠? 응 방이 금방 나와가지고 쪼르륵 와가지고 야옹야옹 왜 이제 왔냐고 야 너 음악 듣고 아주 그냥 출세했네 방울아 완전 출세했네 응? 질투하지마 질투하지마 질투하지안할께 응 관심이 많아지요 응 안되야되야되 하난데서도 되니까 응 오늘 사시게요? 오늘 사일러 아 이거 발톱이래? 이거 한다 오우 한다 한다 아 내가 그걸로 잘 어울린다 아 그럼 올라가 보니까 하네 재밌지 이제 사용법을 알았네 사용법을 알면 금방 네 야 거기서야 이제 컨텐츠 듣지 말고 오 감사합니다 오 흔해 이제 됐다 이제 배웠지 외바리가 외바리가 외바리에 저기 들어가자요? 아 아유 저것들 자 이걸로 끓여라 예? 케나하나 먹자 얼룩아 이거 맛있는거야 냄새 맡아봐 먹어봐 애들 오기전에 빨리 먹어 잘 먹네 얼룩이 애들 오기전에 빨리 먹어 응? 빨리 먹고 나와야지 완전히 옳지 잘 먹네 얼룩이 얼룩아 얼룩이 네 그래서 여기 있잖아 어디 갖다 놓은거 여기다가 내가 이불을 또 깔아가지고 해 줬거든 그랬더니 여기로 들어갔어 아 그걸로 들어가요? 응 둘이는 친하네 아 얘도 셋이 셋은 다 친해 뭐랑 쟤하고 다 친해 얘도 수컷인데요? 수컷이에요? 아니야 얘는 모르겠다 일단 생긴건 얼굴은 수컷인데요? 응 저 얼룩이는 확실하게 수컷이고 얘는 애매하게 생기는데 근데 얘들은 정말 친하네 원래 셋이 같이 와서 밥 먹었어 아 근데 쟤도 얼룩이도 조그맣었어 조그맣었어요? 응 그럼 아파서 그런가보다 쟤는 얼룩이도 조그맣었어 얼룩이도 나이 아파 내가 봤을때 아 아파서 그런가보다 아 아까 성격이 너처럼 뭐라 그랬더니 철판같아야돼 고양이도 성격이 철판같아야 그래야지 먹고 살아 그 까마귀 외바리가 그래 외바리가 오면은 철판이에요? 그냥 막걸리네 외바리되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가만히 있어 외바리가요? 응 오 오 외바리가 내려왔다 아 네 외바리가 내려왔어 생깨기에 철판같아야들이 잘 살아요 그러다 방울아 방울아 어제는 내가 다 끝나고 오니까 여기 있다가 동결조로 밖으로 나를 마중 나와요 마중 나와요? 마중 나와가지고 반갑다로 야옹야옹하러 에이쿠 하루만에 완전히 애교냉이에다가 이렇게 귀도 깨끗하고요 눈도 깨끗하고 얘는 지금 딱 보면 눈곱도 없잖아요 완전 건강한거에요 이리와 예방접종만 잘하면은